글로벌 자동차 시장 회복에 따라 작년 국내 완성차 업계의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5개 사의 실적을 취합한 결과, 이들 업체는 지난해 국내 138만 여 대, 해외 634만여 대 등 총 772만 8,736대를 판매했습니다. 이는 2021년보다 4% 증가한 수치입니다.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판매 실적은 5개 사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내수 판매는 3.1% 감소했습니다. 업체별로 보면 기아와 쌍용차만 내수 판매가 증가했습니다.